아이고 날씨도 좋고 일하기는 싫고 야 뭐 준비한 차기라도 좀 해라 손님 맞이할 자세가 안 돼있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오 레몬 상큼해 상큼한 레몬 4 예 어 아 아 에이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피곤한 요즘 날씨가 너무 안좋으니까 미치겠다 나 색깔 안좋고 일하는 게 막.. 진짜.. 찍고 계시는 겁니다. 체격이 좋으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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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입니까? 이거 한다던데? 이거요? 네. 생각한 것보다 약간.. 동작이 난데? 아 진짜? 나는 진짜 큰 줄 알았는데? 동작이가요? 나는.. 아니 이거 계속 들고 있을까요? 네? 아직? 네. 한 번 해주세요. 정말 이제 숲속이 좀 안됩니까? 네. 무빙 이렇게 할게요. 요즘 무빙 유명한.. 아 예. 무빙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 이렇게 해줘야 될까? 요즘 트레드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거제폭격기 김영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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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폭격기! 어제도 주민! 우리 이윤타총! 아 예. 아 예. 지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까? 앉으면 되나요? 네. 아니 저 영상 잘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예전부터 보고 있었고 요거는 안 보다가 이제 또 여기 나온다 해가지고 네. 왜 안 보다? 아니 못 보다가. 네. 못 보다가.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저기 어딨고 바닷가 저.. 통포에서 봤어가요! 네. 제가 그때 보고 또 이렇게.. 오! 혜녀다 혜녀! 이게 혜녀.. 아 지금 이분들? 아 혜녀 저분이네. 어 뭐 촬영하는데. 아 저 거제 혜녀분들이다. 아 혜녀 언니에 솔직히 못 알아봤잖아. 이산입이야. 어? 그럼 또 그렇게 해라고. 아휴! 깜빡하게 깨고 나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혜녀가 벗으면 못 알아봐요. 네. 알아둘 것 같은데. 혜녀북은 한번 벗은 것도 봤으니까. 벗은 것도 봤으니까. 벗은 것도 봤다는 게 아니고. 우이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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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저는.. 30.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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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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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일단은. 예. 아 진짜? 여기 지금. 포차. 그쵸. 아니 아직. 야! 진짜 이거 잡아 올리는 거 봐봐. 와 저거 진짜. 우리 저 큰 맛을 안 먹어도 못할 것 같은데. 바다에 우유. 네. 우유가 맞나? 맞아요. 바다에 우유가. 이거 뭐지 아시죠? 야! 근데 이거는. 와! 이거 한 번 한 개입니까? 이거 한 입에 한 번. 야 이거는. 드실래요? 이 제일 큰 맛 찍으셔야죠. 나는. 다 먹을 거라. 역시. 신선한 바다의 맛. 요즘은 해력 포착. 열심히 할게요. 한 입에. 아 드실 줄 아네. 잘 드시는 거 같아요. 아.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소리가 소리. 이거 어떻게 좀 해? 아. 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죄송합니다. 차에. 회의. 좋아 좋아. 죄송합니다. 아니 예. 죄송합니다. 관중석에. 진짜. 아 뭐 얘기하는 거 많은데. 아 다시 보고 싶다. 아 지금 이 파스프 한 가지 더 해달라고. 마시고 해야지. 가겠는데. 차 안 쉬었는데요? 예예 앞에 사람을 조금 한 번 보고 나 보인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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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시겠어 아우 우리 멋있어요 어 아 어때요 어때요? 좋네요 불끈불근 야 아 아파 하나 먹고는 안 돼 뭘 해야 된다고 해요 불끈불근 그 다음 다른거 드셔보세요 어우 맛있겠다! 이 햄성 아닙니까? 도착! 이거는 잡은 게 아니네요. 우리 밥에 가리비가 있으면 솔직히 이거 뭐지? 잡아서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밥에 가리비가 없어. 맞아, 샀어요. 샀어요. 맛있겠다. 야지, 언니야. 제가 저도 옛날에 좀... 한테깔이 했거든요. 한테깔이 했거든요. 한테깔이 또 입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이모님들한테요. 진짜 한 번 더 시켰습니다. 반응이지, 애연이. 한테깔이 하고 몰라? 아니, 무슨. 제발! 이거 한다고 또 이거 하나 샀네요. 이것도 사온 거 다 먹었어요. 우리는 게스트한 게 진심이라고요. 진짜야. 진심. 지금 벌써 입냈리네. 네. 아, 이럴 수 있어. 이거 딱! 택배 쓰면 몰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맞아요. 하하하하. 우리는... 멍 개소리야! 열심히 할게요! 아, 근데 냄새가 침새로. 진짜 미치겠어. 아, 나 바리비 부위 진짜 좋아, 우리. 오념의 맛.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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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약간 짭짤하면 맛있죠? 일로 와! 어, 어. 너무 맛있겠다. 이야... 드세요, 좀. 먹으세요? 어, 많이 먹어도 되죠, 먹으면. 진짜 너무 할게. 분분에 충실해라. 왜, 우리 클렌징에서 다. 맛있겠다. 에휴, 무조건. 하하하하. 저한테는. 판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아, 아, 아. 들어 보실래요? 우와. 이 친구또 여기. 컴라네. 아, 네. 블랙. ρού. 우스의. 우스의. 엄마야? 네. 아, 이쁜데. 생각나서 마음에 미쳤다는 거죠? 아, 그렇죠. 우으으. 아, 네. 아, 맥주. 네. 네. 앨라. 아, 이거 좋네, 이거. 가이버쌤 이렇게 놔서 이제. 하하하하. 고기 있네 우리끼리 마시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아우 좋다 고양이 드세요? 아니요 앞에 맞습니다 앞에 손 앞에 고전성 특징 지나가면 고양이 엄청 많아 고양이 많대 아니 뭐네요 오늘 마지막 메뉴이긴 한데 아쉽죠? 아쉬운 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왜 이렇게 적게 준비를 하겠냐면 제가 최근에 비 많이 왔잖아요 비 많이 오고 이제 악동안 테이블 들어와서 물도 아주 뿌리고 해가지고 자동이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대접할 수 있는 게 혼자 없더라고요 근데 근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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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는 일본에도 프리미엄 띠가 붙어왔고 그렇게 달아 아쉬워 아쉬워 아니 형님 이거 한 개 드시지? 드셔 오십시오 드셔 오십시오 드셔 오십시오 이거 안 드세요 형님 요거만 한 개 드셔 오십시오 아니 소개를 일단 소개를 안녕하세요 로컬필름의 거제도 김 작가입니다 아 대박이다 아니 우리 아니 검색해야겠다 뭐라고요? 아 저 로컬필름 로컬필름 아 나온다 부족할게요 네 아니 한 번 띄워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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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아니고 이 국물을 제가 제 손가락에 꼽힐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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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할게요 아 아 어떡하지 할 때마다 이렇게 게스트님들한테 되게 진짜 요리 되게 나가지 않나 싶다 언니 보세요 어 소주예요 야 우리가 한 잔씩 해야죠 저 근데 뭐 술로 이런게 딱 먹고 딱 취향 말로 네 깔끔하게 딱 두시내면 취향을 아 아 근데 방송을 하니까 아 방송할 때 눈을 취하면 저도 너무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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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하고 싶어요 아니 안 보던 그게 제 오늘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네 이걸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눈이 진짜 피로한 게 맞지 아 눈이 감기고 있는데 깜짝깜짝 또 팔팔하거든요 아 신경 써서 경계를 보고 있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 눈이 피로가 많더라고요. 제가 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4년이라고 하셨네요. 아 근데 그래도 무엇보다 확실하게 기분이 좋은 게 뭐 이래서 검사를 하니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뭐예요? 절입선이라든지 아니 아니 왜요? 잘 불쌍하죠? 잘 불쌍하나? 잘 불쌍하나? 말하긴 하냐? 그게 제가 이제 표준보가 사람들이 의심 많이 했거든요. 저는 돼지다. 돼지니까 이제 뭐 없겠다. 그러나 명언이 한 2년이 볼게요. 4년만 지나면 아 4년만 지나면 2년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건가 근데 제가 아니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경남 최고로 다녔으니까 그때 장비면 주말에 오니까 그냥 토요일날 가니까 그 한 두 만큼 왔을 때 뭐였는데 아 가자마자 대사람이 가는 거 일단 마시면 더 마신다고 3만 원 고구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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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구만봐요 shoe WY 고구만봐요 고구만봐요 staff 저희와 함께 먹기 위해 또 가운데 Ma 축 Entwick Stock 아 진짜 아 아 아 아 저 폭립이 왜 심겁다고 했는지 알겠어. 처음에는 약간 심어 약간 심심하다가 끝에 얼큰해 약간 칼칼해 끝에 갈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칼이 낼쪽으로 많이 안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 가졌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저도 오늘 먹어야 돼 이것은 다해서 선물 좀 준비해 보라고 해요. 우와 뭐야. 그게 아니구나. 아 맞네요. 지금 해 보고 있습니까? 대박이다. 안 따라오세요? 네 무화우집회대? 무화우집회니까 내가 따른냐. 저는 치료할지 모르고 선물 못 준비했어요. 아 저 진짜 아 기대가 많아. 그러면 아우 그렇게. 너무 맛있다구요. 아 진짜요? 나하고 기운 칠 거 준비해야겠다. 진짜 원래 뭐.. 감사합니까? 진짜 원래 평소 모습이.. 아 뭐야! 대박이다. 이렇게 스윗하게 사람이 미쳤더니.. 이런다니까요. 평소 모습인데 저기.. 아 진짜.. 어디다가 찍고.. 이렇게.. 우와.. 우와.. 뭐야? 우와.. 뭐예요? 아 그거.. 우와..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우와.. 나 이런 거 잘해서 추운 거. 우와.. 어떡해.. 언니.. 언니가 나비이네.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아 이거 그냥 배가 아닌 거야. 아 이거 좀 우겼어. 되게 과즈를.. 아 이게 커피구나. 아 이게 자메리카노랑 이제.. 아이스크리카노랑.. 아 이거 대박인데 진짜? 아.. 근데 왜 나은 거예요? 아 나은.. 왜 왜 왜.. 나은.. 되게 예쁘게 안 나왔던 거 아니야. 하하하하 전담이고.. 사실 머리가 많이 잘렸어. 아 그러니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멀리서 찍는 게 있어. 너 또 어떻게.. 나은.. 연락해서.. 오.. 편하게.. 영화나 인터넷.. 네! 아 그럼 좋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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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완전 하신다. 와.. 우리 완전 어울린다. 진짜 진짜 찐으로 지금 웃으러 와닙니다. 맞아. 아 진짜. 아 나 좋은 동생 만들었어.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아 바다지 같네 진짜. 네 그럼 지금까지 요즘의 인형 정민 소희 로컬 버퍼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 끝 끝. 아 magistrate. ! 윗도 주세요. 윗도 주세요. platform page, 유튜브 mobileції 종료됨다가 олж Band 새우 erklärt unsubscribe 발 moment